안녕하세요 캠터의 정지윤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너노마스터 확장형 캠핑카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운티엔테에서 만든 루벤투스 680S 21년식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총 8000km 타셨어요 아직 1만도 타지 않은 거진 신차급 매물입니다 외관이나 실내를 보시면 이게 왜 신차급 모델이라고 얘기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외관을 살펴보시고 실내를 들어가 볼게요 외관상의 특징은 일단 위쪽에 어닝 달려있고요 아래쪽에 출입문 출입문 전동 스텝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들어가실 때 외부 샤워기 옆쪽에 배치했고요 외부 샤워기 옆쪽에 배치했고요 휠도 튜닝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설비실이고요 이쪽은 적재함으로 되어있어요 저 반대쪽까지 뚫려있기 때문에 웬만한 짐은 다 실을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입하는 곳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뒤쪽을 돌아서 보시면 후방 카메라 위쪽에 되어있고요 그리고 침실에서 뒤쪽 볼 수 있는 창도 되어있고요 자전거 캐리어도 다셨네요 그리고 하부 보강도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도 되어있고 후방 카메라도 위아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를 넘어가면 반대쪽에서 여시는 적재함 공간 되어있고요 침실에서 이쪽도 창문으로 볼 수 있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화장실 창 되어있고요 여기는 포타포티 고정식 변기 변기 빼는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기 충전하는 곳이고요 거실 창 차량 승차 공간 한번 볼게요 승차 공간은 전체적으로 리무진 시트로 개조하셨고요 스위블 기능 100에 의자가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3채널 블랙박스하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모두 다 되어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입구에 컨트롤러 그리고 무시동 히터 D5 키는 곳이 있고요 바람 조절하는 거 바닥난방 조절하는 거 적상재도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장도 물론 되어있겠죠 그리고 승차 공간 위쪽으로는 침대를 변환시킬 때 쓰는 매트하고 간단한 짐들을 또 실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슈퍼부그는 한 5분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네요 이걸 낮추시면 침실 공간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케이블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시공하셨어요 4인 승차이기 때문에 전체 앞보기가 다 가능하고요 운전석도 보조석과 마찬가지로 차량 의자를 뒤로 돌릴 수가 있어요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거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햇기창 되어있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에서 위쪽은 전자레인지 상부장 아래쪽은 싱크볼 그리고 수전 그리고 인덕션까지 되어있고 설거지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어있고요 창문 뚫려 있어서 설거지 하시면서 밖에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반대쪽 보시면 간단하게 옷장 되어있고요 화장실 위쪽에 환풍기 되어있고 창문도 되어있고요 장도 조그맣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수 있게 샤워부스 되어있고요 그리고 고정식병기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있네요 전체적인 느낌은 사이즈가 충분할 것 같아요 샤워하시는 공간도 충분하고 변기 쓰는 공간도 충분하신 것 같아요 침실로 넘어가는 공간에는 냉장고 150L짜리 들어가 있구요 계단식으로 되어있어서 올라가기도 편안하게 되어있어요 침실 공간에 올라오시면 오디오 시스템 되어있구요 상부쪽은 다 상부장으로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3면이 다 창으로 뚫려 있구요 침실 공간은 2인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죽 마감 천장의 가죽 마감 인버터 3KL짜리 들어가 있구요 청수는 200L 오수는 50L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옵션이 안 들어간게 없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판매가는 7500만원 입니다 7500만원 인 요 누벤투스 680S 가 보고 싶으시면 여주에 있는 캠타요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피카가 모여있는 이곳 캠피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피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만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피카 사고팔 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 였습니다